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점의 이정수 멘트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요. 점점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그런 생활로 지금 바뀌어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자판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널리 생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과자뿐만 아니라 요즘에서는 애완동물부터 해서 곤충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많이 자판기 같은 경우도 많이 널리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예전에서 이제 아날로그적 감성을 깨우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1, 2분 정도 작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뽑는 자판기인데요. 이거를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빨리 우리 국내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나왔으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가는 편리한 이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감성을 좀 되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예전 추억의 향수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하루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한 시간이 됐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은요. 단기 조정권역에서 1만 7천, 1만 6천, 7백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정권역이 있기 때문에 파리 테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조정 가운데서 흔들렸기 때문에 9.11 테러로 같은 그런 급락 사항은 나오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 조정 과정에서 당연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 박스권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어제 이제 그려놨던 차트가 그대로 있는데요. 61선을 지지한 선물지수 240선이죠. 3, 8이 지지를 해주고 일단 선물지수는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선물지수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중요한 건요. 선물지수보다도 코스닥지수예요. 자, 코스닥지수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650선, 전저점 650선을 깨지를 않고 675선으로 반등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 미니 투자자 이쪽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수급 상황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18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세는 오늘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또다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저점매수, 고점매도, 저점매수, 고점매도 하면서 선물, 그러니까 코스피지수도 당연히 반등지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코스닥지수가 675선을 돌파할 때에서 그나마 코스닥에서 그나마 매매로서는 괜찮은 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아직은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반등세에 맞춰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신다라든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시장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차트는 보고 가야겠죠. 자 미국시장입니다. 어제 다우존스, 자 만 7천선 아직까지 지지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에서 양복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좀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상외종합지수도 어제 종가 부분에 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외지수들은요.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고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좀 다른 해외시장에 비해서 올라갈 때도 빠지고 빠질 때도 빠지는 그런 약세장의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그 흐름에 대한 흐름은 지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이 그동안에서 빠졌다가 반등을 줬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어제 빠졌던 폭만큼만 반등을 주고 있죠. 물론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거나 강력하게 날아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별화장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종목별 상승장, 종목별 하락장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심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스권장이고 매매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별로 잘 접근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반등 과정에서 지금 반등 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반등세가 나올 때 강력한 수급과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12월 달 과정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등세가 지지부진하게 약하게 반등주게 되면 12월 달 이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올지 상승장이 찾아올지는 12월 달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에서는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거나 강한장으로 돌아서려면 지금서부터 반등 줄 때 종목들이 강력하게 살아나야 되고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죠. 유가주든 유아주든 정유주든 할 때가 주도주가 IT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강력하게 들어줘야 되고 선물이든 주식이든 매일같이 5천억, 8천억, 1조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위로 시장을 땡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박스권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양호하다가 12월 달 어느 이후부터에서는 힘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요. 지금은 매매로서 괜찮은 장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 게임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화 지금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 상담 시청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계신 종목들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요. 전화상담 02-3153번에 2611번,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 무료 상담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향 매도해도 될까요? 문자를 먼저 상담이 올라오셨네요. 동향 동향 1980번, 비중은 15%이고 일단은 수익권이시네요. 1980번. 여기 사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매도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서는 일단 박스권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980번에서 사시고 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이제 60일선 조정하는 게 며칠 전에 며칠 전이나 거의 한 2, 3주 전에 60일에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죠.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60일선이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동향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추세선으로 역할을 했었던 추세를 탔었던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탈했다는 얘기는 반등조도 넘어가지 못하면 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과정으로 지금 이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 지금 자리나 이 정도 자리면 반등세를 줄 수가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전략은요 일단 이익실화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됐다. 하지만 3천원까지 반등세를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도 이익실화를 하세요. 2,400원이 깨져도 2,480원 정도인데 2,480원, 50원 이 자리가 깨져도 이익실화를 하고 빠져나오시고요. 반등을 주고 3천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박스권으로 정고점까지 3,400원, 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가세요.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셔라. 한꺼번에 확 매도해가지고 밑으로 다 매도칠 필요는 없습니다. 깨져도 이익실화를 하면서 가시고 깨지게 되면 그때는 다 이익실화를 하시고요. 3천, 2천, 2천, 2,480원, 50원이 깨지면 전량 다 이익실화라고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반등줄 때에서는 분할로 이익실화를 하시면서 이익을 좀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양 같은 경우는 차트석으로도 많이 바닷거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쭉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으면 다시 나중에서는 공략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내지는 마세요. 시가총량은 그래도 6,500원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실화를 구간으로 대응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문자이신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4477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매수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격은 지금 13만원 정도 되시고 비중은 20%. 비중은 많으시지 않고 일단 조금 손실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손실 구간이 고점 대비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0% 정도면 지금 최근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 며칠 만에 10% 이상 흘러내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최근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빠진 폭이 별로 없죠. 다른 종목들 빠질 때에서. 그 이유가 이 종목은 빠질 만큼 정말로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조정도 많이 받았고 모양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수렴형으로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스타일이 단타 단기가 아니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지금 13만원에서 물려계신 가운데에서 10% 정도 손실 권역이고 단기 단타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매매할 게 아니라면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가져가시면 이 전저점이 있죠. 이 전저점 라인 11만원 부근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13만원 이상 14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11만원이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 상담을 주십시오. 그러면 깨졌을 때에서 이게 지금 시장이 깨지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려고 깨지는 거냐 아니면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내려오는 거냐 그 부분만 판단해드리면 되고 이 자리 11만원이 깨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13만원 이상으로 수익권을 올라가실 테니까요. 그때에서 수익권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지전자 1년 정도 하시고 나서 물타기는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타기 매스쿨 100은데 사실 얼마 정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5만 6백원이에요. 아 5만 6백원. 그러면 기존에서 1년 동안 전에 샀던 자리도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셨네요. 아 그때는 6만원대부터 6만 3천원대부터 샀었어요. 6만 3천원대 자 일단 엘지전자는 굉장히 그동안에서 안 좋은 이슈와 안 좋은 얘기들로 많이 문매를 맞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면 바닥을 치게 되면 상승 과정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엘지전자는 최근에서 이렇게 긴 추세를 보니까 하락 N자로 바닥을 한번 찍었고 다시 이제 상승세를 턴하기 위해서 지금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단타시면요. 대략 한 6만원 권역에서 한번 끊으세요. 6만원 권역에서요? 그러니까 단기 정도로 보신다고 하면 6만원 권역에서 한번 끊으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6만원 갔다가 혹은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갔다가 다시 4만 7천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인정하는 이유는요. 왜 인정하냐 하면 이게 나중에서 7만원, 8만원도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렇죠. 그럼 이제 중장기 중장기로는 7만원, 8만원을 갈 수가 있는데 대신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4만 5천원, 7천원 이쪽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서는 한 번 정도 6만원 정도에서 끊었다가 그러니까 6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많이 줄이셨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10%만 넘겨놓고 나머지 30% 물량은 6만원에서 6만 5천원에서 이익실환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죠? 6만원에서요? 그렇죠.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나머지 30%의 물량을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정도의 속도에서는 하반기까지는 가봐야겠죠? 하반기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 거의 다 왔잖아요. 12월 달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서 한 6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한 번 비중을 많이 줄여서 줄여놓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정거점 부분인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게 뭔지 보이시죠?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해서 계속 이렇게 사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정거점 부분 다시 차트로 한 번 들어갈게요. 차트 보니까 이 고점 부분에서 최근 이 고점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의 고점 부분에서 다시 수급을 보게 되면 6거래일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 여섯 개의 6거래일 동안에서 얘네들이 깨지려고 사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죠? 얘네들이 깨지려고 산 게 아닌가 분명히 저거를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보다는 이 수급을 보고 수급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를 해서 한 6만 원 정도 그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 팔았다면요. 같이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 매도하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열심히 사들어오니까 그걸 믿어줘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유하시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라. 그리고 나서 지난번 상태로는 다르겠죠? 지난번에도 5만 6,100원 갔다가 다시 제 매수가 보다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 부분을 보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거고 기관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저쪽 주체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면요. 그때에서는 그냥 이익실화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이익실화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꼬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익실화나시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맞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9941님 매도해도 될까요? 자, 전화여기기시네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호텔신라 어제 참 많이 흔들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예. 네. 네. 너무 갑자기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 판단이 안 썼어요. 자, 11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서 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참 좋은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참 좋은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저점 대비 얘는 10배 넘게 올라갔을까요, 아마. 네. 네. 저점 대비 4천원짜리가 14만 3천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요. 한 번 고점에서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음을 항상 감지를 하고 매매를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라인으로 반등세는 줄 거예요. 다시 반등세는 줄 건데 만약에 반등을 주지 않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작업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고점에 떠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조정받고 또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정과정이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지금 그 과정이 만약에 이 자리가 8만 4천원인데 8만 4천원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서 6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2만원에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이게 5만원, 6만원으로 빠지더라도 나중에 20만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매수 가격이 2만원, 3만원인 사람들 지금처럼 매수 가격이 10만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면요. 지금 어제에서 갑자기 빠졌던 부분들은 물론 면세점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13%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는 아마 빠진 폭이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 20% 정도 되시는데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10% 권역 내로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닷고에서 종목들 얼마든지 10에서 20% 뛰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 권역으로 만약에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요. 지금 저점 자리가 8만 5천 원 자리니까 여기서 반등세를 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락의 차까지 빠질 만큼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폭은 빠져줬 만큼은 빠져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세를 10만 원 부분을 주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지금 20%인데 10%라도 아니면 전량 다 비중을 줄였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해서 10%에서 20% 정도를 다른 종목에서 먹어서 이렇게 계좌를 복구하는 방법 그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수급도 보면요. 최근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7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반등줄도 매도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상담해드렸던 LG전자 보셨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전고점 저항 부분에 있지만 외국인, 아니 외국인 아니라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 말씀드리지만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61선도 이탈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5만 주로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은 벌써 하루 만에 이틀 만에 20% 빠진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호텔신라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에요. 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 하루 만에 확 빠졌는데 단기 대학 못하신 건 조금 아쉽지만 반등 줄 때 비중을 많이 주셔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계좌를 복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엘리트 문자신이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4,300원에 20% 이거는 이제 의류 관련주 쪽 같은데 4,300원에 20% 일단 종목의 특징을 보니까 딱 보자마자 급등을 했었던 의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급등했었던 매매 패턴즈로 좀 생각이 됩니다. 4,300원에 찾았다는 얘기는 이거를 매매로 들어갔었는지 일단 중장기적으로 들어갔었는지 단기로 매매로 단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타로 들어가셨는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매매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물론 타이밍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22선이 깨지고 이 지지자리 깨지고 이쪽 자리가 깨웠던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 여기서 매도타이밍을 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 3,000원 자리에 샀던 사람들이 좀 더 욕심을 내서 혹시나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혹은 정고점을 가지 않을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3,000원 자리에서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를 하는 위치는 되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여긴 사실 그렇게 매수타이밍이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기를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4,300원 쫓아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꺾일 때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4,300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4,300원 돌파할 때 돌파 매수를 들어갔을 때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타이밍은 나오지만 그 매수타이밍은 당연히 깨지면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문자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는 없고 단타대응이셨으면 벌써 손절을 하시고 빠져나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조금 추경매수로 따라가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대응이 좀 중요하겠죠. 형제 엘리트는 매매 패턴즈로 이거는 초보자용 종목은 아닙니다. 수급 부분도 보니까 그닥 특별한 상황도 남은 것도 없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 줄 때 빠져나오세요. 방법은 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좋은 얘기 해드리면 지금 자리 일단 지지해주는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점 부분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빠져나온 게 왠지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쪽에서 샀던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 다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이거는 좀 가격이 좀 물려있어요. 가격이 좀 높다는 얘기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 욕심내서 5천원 5천5백원을 올라갈 때에서 이익실현을 하겠다 생각보다는요. 먼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 전절점전이 지지이기 때문에 손절의 위험은 없습니다. 손절은 하시지 마시고 좀 가지고 있다가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세요. 이거는 그래서 보유 보유하시고 반등 줄 때 반드시 4천3백원 매수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은봉으로 크게 흔들릴 때에서 물린 개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개인들도 다 올라갈 때 매도하려는 압박이 셉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전에서는 쉽사리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등 줄 때 되도록 좀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네이첼 문자로 질문하셨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8천원에 40% 자 이것도 고점에서 지금 이때 당시 좋은 이슈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냥 많이 빠졌지만 일단은 차트가 박스권역으로 가고 있고 일단은 계속 모양새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빠짐이 좀 나왔고 올라간 폭에서 조종 정도도 한 3,8이 정도로 조종을 받고 이중받을 경우 반등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만8천원 사신 가격은 좀 높기는 하지만 좀 높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62선을 밑으로 깔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아마 2만5천원에서 2만7천원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보입니다. 물론 전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전저점이라는 얘기는 1만9천8백원 1만9천8백원 자리가 깨지면요. 그때서는 전화를 주세요. 1만9천8백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깨지지 않는 상황이고 옆으로 행보하거나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1만9천8백원이 깨지면 종목질문을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마찬가지 2만4천원 5천원 정도 올라가도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이건 일단 박스권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은 최근에서 어제인가요? 상담을 받아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전화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미래나노텍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가 싶어서요. 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너무 많이 빠져서 6,720원이세요. 6,720원인데 그렇죠.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최근에 사신 건가요? 11월 달에? 아니요. 좀 됐습니다. 아, 좀 되셨구나. 예, 예. 자, 추가 매수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 되세요? 아, 할까요? 네, 추가 매수가 되십니다. 자, 차트를 한 번 길게 지금 TV로 보고 계시죠? 예.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 부분을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던 부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거의 전자점짜리까지 내려왔었죠. 최근에. 그렇죠? 예. 이 자리까지 내려왔었고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강세를 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이 종목들이요. 미래나우텍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종목들에서 움직였던 흐름들이 굉장히 반도체 장비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어팡들이 이제 3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전년도 동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래나우텍도 덩가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이제 62사는 아직 뚫지 못했지만 여기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세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의 추가 매수 하나 됩니까? 자 비중은 10%밖에 안 되시니까요. 현금 비중이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200원서부터 4500원까지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락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번에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옆으로 행보하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새 여기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200원 이하에서는요.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렇게 5200원 이하요? 네. 5200원 이하 52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4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하면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면 반등 줄 때 아마 매수 가격 이상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 보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나 호텍은 좋은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고 갖고 있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수고 많으신데요. 네. 네네. 삼성물산이 지난주에 사고 나서 계속 좀 내렸는데 네. 오늘 뭐 좀 많이 내려서 더 저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 지금 삼성물산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보시겠다? 네네. 어 일단은 가능은 하세요. 가능하십니다. 삼성물산 지금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네. 빠져나오는 그 전략으로는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비중은 30%이신데 사실 비중이 작지는 않으세요. 네네. 비중은 작지는 않는데 왜 추가 매수 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하락 연자로 빠져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요거는 15만원까지는 네.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 애들은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아직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모습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 다음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네네. 반등 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중에서 이거는 11만원, 9만원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매 대응을 좀 하시고 이걸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대응은 가능 근데 이걸 중장기로 아직 가져가려면 일단은 15만원, 16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오기 전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그럼 단기로? 그렇죠. 단기로 지금 매수 가격이 14만 5천원이시니까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이익 실현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누리신 다음에 14만 5천원만 올라가도 아마 수익권을 바뀔 겁니다.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4만 5천원에서 지난주에 계속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오를 기미가 있나요? 원래 주가라는 건요. 계속 빠질 때에서 특히 개인분들이 계속 사면 그 물량이 무거울까요? 그 주가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네? 어,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서 주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는 주식을 사면 그건 금방 올라가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개인분들이 계속 사면 그 주가는 금방 올라가기보다는 좀 무겁겠죠? 네네네. 그렇죠?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서 계속 많이 빠졌는데 누가 많이 샀나 봤더니 왼쪽에 보니까 누가 많이 샀죠? 특별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네네. 무겁습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반등 주게 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가격도 높지도 않으시고 물림 가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서 반등을 줄 때 그러니까 14만 5천원에서 14만, 15만원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쭉 빠진 다음에서 만약에 삼성, 물산으로만 승부를 보고 싶다고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요 다음에서 매수할 가격은 다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12만원이 깨지는 자리 12만원이 깨지면서 뭐 1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하락 이렇게 빠진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서 또 다시 반등을 줄 때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올 때 또 저점 매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빠지는 종목은요 매매에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상승 추세대에 있는 종목을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배로 있는 종목을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 얘기를 뒤집으려면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지금 모든 얘기들은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 어디 15만원 16만원을 강력하게 넘어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막 50만 주씩 막 100만 주씩 막 사들어온다 그러면은 추세는 벗겨내게 되고 주가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중장 이해를 가져가시거나 신규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지금 수국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꼬여있죠? 네네. 그렇죠? 꼬여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신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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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 인터내셔널 자. 내도해도 될까요? 자. 대우 인터내셔널인데 자. 전화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딱 보더라도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시면 제가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데 내도를 해야 될까 더 내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아. 더 겁이 나셔가지고 질문하셨구나. 자. 제가 차트를 한번 주봉과 월봉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과 월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고 월봉으로 보니까 사실은 더 빠질 수 있는 저점 자리가 만원대까지는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원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80%가 더 빠져요. 지금 자리에서도. 네. 근데 이거를 무조건 80%가 더 빠진다라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게 빠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락했을 때에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하락 목표치가 열려있음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저점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계속 저점이 깨지고 있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아직까지 상승의 상승 시그널 상승 시그널에 대한 모습이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빠지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빠지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35,000원이면 사실 좀 가격대가 높으세요. 어머님. 네. 좀 됐어요. 네.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으신데 비중은 20%. 제가 볼 때는요.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보유를 하세요. 그냥 두고 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손실권역이 거의 50% 가까이 되시죠. 그렇죠. 46%, 50%. 이 정도 되시면요. 여기서는 매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매도의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장기로 보시죠. 중장기. 아니 이게 굉장히 어디에서 장기 같은 것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주가라는 거냐. 빠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다시 빠지는 게 주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 50%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40% 50%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런 얘기를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가장 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수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속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네. 추가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시간과의 싸움 버티다 보면 어느새는 3만 원 3만 2천 원 이렇게 반등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주가라는 건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덧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올라가다 보면 그 가격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뒤 너무 긴가요? 2, 3년 정도 네. 그만큼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2, 3년 정도 기다리시면요. 3만 원 3만 2천 원까지는 반등을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손절하시면 자본금이 깨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오래된 거예요. 네.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매수가 근처로 올라올 겁니다. 차라리 그때에서 본전 이상으로 회복을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수만 있으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심야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보유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 추가 매수는 지금 타임에서 함불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안 하... 절반을 매도를 한 거예요. 아, 매도하셨는데 이래요?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지. 2만 5천 원에 매도를 좀 했거든요. 아, 그러셨으면 자, 그러면 또 다른 전략들 드릴게요. 만약에 만 원대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요. 지금 말고 나중에 내년 중순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임을 그때 잡아드려가지고 싸게 잡아서 나중에서 2, 3만 올라가면 그때는 수익권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바닥을 치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니세요. 만 원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 원을 내려가도요. 2, 3년 뒤에 다시 3만 2천 원 3만 5천 원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는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두고 그만 냅둘까요? 네. 냅두세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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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입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 그 2만 3천 2만 3천 2만 3천 1여 원 샀는데요. 네. 2만 3천 2백 원. 네. 왜 자꾸 떨어지는지 기름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네. 기류회사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동주 같은 회사들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유가 하락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요즘에서 계속 빠지죠. 특히. 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수혜주에 대한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정보보다는 사실 수급에 먼저 우선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한질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서 분할 상장한 이후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만 5백 원에서 지금 3만 8천 원까지 적지 않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폭에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마디별로 보니까 고점 대비 저점 대비 보니까 지금 6.18까지 빠져있고 지금 한 번 더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서는 일단 조정 과정은 어느 정도 받을 만큼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락 N자로 내려갔고요. 빠질 만큼 빠져줬어요. 더 이상 하락은 언더시팅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2만 3천 2백 원이시면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버티시다가 반등 줄 때 빠져나온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 좀 걱정이셨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반경직을 주면서 옆으로 횡부하거나 아니면 반능세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반등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대략 2만 원을 일단 돌파하면서 어디를 돌파해야 되면 2만 2천 원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근데 매수 가격이 2만 3천 2백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을 위쪽으로 위쪽으로 주려면 최소한 2만 2만 2천 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2만 2천 원 부분을 2만 2천 원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전에서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옆으로 횡부한다라고 그러더니 옆으로 이렇게 횡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반경직을 보여주면서 횡부하는 구간을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하반경직을 보면서 횡부하는 구간을 가져가게 되는데 대략 한 달 동안 내에서 만약에 횡부하는 과정을 모양을 잘 만들고 나다보면 양봉이 발생되면서 거래가 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고 굳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지 않더라도 그 양봉과 거래에 실리는 게 확인이 되면요. 2만 3천 2백 원 자리는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싶어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더 이상 저점이 깨지 않고 횡보를 해주고 반등을 준다라는 가정안에서 일단은 2만 7천 5백 원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3만 5천 원 부분이죠.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 전 고점 부분. 그 정도까지만 보셔야 되지 그 이상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갔을 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맨날 같이 한진카를 맨날 같이 산다.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같이 막 매일 같이 산다. 그러면 정권 좀 돌파하고 그 이상도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지금 조종권역에 있어요. 지금 61선을 하에이탈하고 있죠. 이걸 조종이라고 그럽니다. 62선을 이탈했을 때에서부터 얘는 조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조종을 가기 때문에 지금 약해요. 아무리 중장기를 좋게 본다 한들 지금 이거를 62선을 뚫기 전에서는 강하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2선을 잘 보세요. 62선 계속 하에이탈한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정치없이 계속 빠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나중에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간다 한들 이게 천안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2선을 돌파하는 순간에서 하락 마디를 마무리를 완료를 하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때에서 위로 올라가는 목표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상승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경직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측적으로는 지금 정도는 이제 하반경직이 나올 자리는 됐으니까 이제 의미 없이 여폰을 횡보하는 과정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뭐가 나오면요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는 게 나오면 그때는 추가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때서는 2만 3,200원 물리신 가격대는 수익권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반등세가 나오는 자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조금 가져가다 보면 2만 3,2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자. 지금 질문을 하시는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많이 흘려내리거나 빠진 종목들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자. 웹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네요. 자. 웹젠 자. 매수 가격이 3만 7,500원 3만 7,500원에 50% 자. 웹젠도요. 예전에서 4,000원, 5,000원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62선을 이탈한다라든지 추세선이 깨진다라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최근에서 3만원 깨질 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 깨지면 대응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 자리도 여기가 깨졌을 때에서 어제에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고 여기가 또 깨지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근데 대응을 지금 못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자리는요. 일단 단기 대응들은 놓치셨어요. 특히 3만 7,500원에 사셨다 그러면 3만 7,500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면 여기서 깨졌을 때에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신 거고 자.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을 노리세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반등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요. 최근 시장에서 흔들릴 때 같이 빠졌고 전조점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3만원 권역까지는 반등을 주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좀 잘라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시장이 앞으로 박스권에서 얼마나 강세로 강하게 올라갈지는 그건 차후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만원 권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전조점 지지자리 지지하고 저항자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지자리는 2만 3천원 자리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보유하실 수가 있고 깨져도 다시 질문하십시오.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자를 하게 되고 반등을 주게 되면 3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쌍방울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셨네요. 790님 4,200원에 이분도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딱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지금 물리셔서 지금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드릴 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N자형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은 쫓아가시는 건 초보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기에 N자를 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종목들이 빠집니다. 눌린다고 그러죠.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눌리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고점에서 잡아서 더 싸게 잡을 수 있는데 눌리는 과정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데 사자마자 왜 물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N자 목표치 올 때에서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수 패턴으로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받고 여기 보면 이게 이중바닥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분차트로 봐야지만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설명을 여기서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전저점 자리 지지할 때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다가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깨지면 그냥 손절해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 그러면 그거는 초보출자자가 아니라 매매하는 선수 투자자니까 그게 가능하다라 말씀드리지만 지금 딱 질문하신 그 4,200원대 매수 가격하고 지금 추가 매수를 질문하신 거 보니까 그냥 종목에 대해서 그냥 뉴스 보고 혹은 거래 안에 실리고 막 날라갈 것 같으니까 사적가가 물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쌍방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일단은 지금 62선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력적 패턴이라든지 작전적 패턴이라든지 급등한 패턴들은요 62선 지지가 잘 먹지를 않습니다. 잘 안 맞아요. 오히려 62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 더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62선이 추세선 지지고 그 차트에 대부분의 차트에 지지선이 역할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오히려 그거를 여기를 이용을 해서 62선 지지해서 개인들이 산다라는 걸 알고 거기다 물량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62선 지지해서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당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거면 한 번 더 빠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잘못했다가 반등 주지 못하고 한 번 더 빠져버리면 그때는 넉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241선이나 121선 혹은 전고점 부분이죠. 2천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 반등보다는 2천원이나 1,500원 여기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을 줄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 하면서 빠져내려는 방법은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저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전신갑 갑질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죠. 그런 종목들의 매수의 위치들은요 대부분 여기 여기 움직이기 아니면 시작하기 움직이기 움직이기 직전 그리고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드리기 때문에 손절선도 얕고요 빠져도 그렇게 크게 빠진 자리들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서 추천해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안전한 자리에서 사서 좀 그런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함부로 추가 매수보다는 얼마까지? 2천원에서 1,5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1,500원까지 빠지면 지금 3천원 자리이기 때문에 50%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그만큼 급등을 했다라는 이유도 단전도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이 심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폭들도 저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에서 물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1,500원까지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시다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은요 코아스템입니다. 자 코아스템인데요. 자 코아스템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 업체입니다. 최근에서 이제 줄기제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루게리병 치료제이기도 하고 그쪽이 삼상 시험 승인을 받고 있죠. 회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작죠. 부채비율은 9%밖에 되질 않고 그리고 유보율도 700% 정도 그러니까 돈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좀 양호한 회사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예전 회사 2년 전, 3년 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서 흑자를 좀 전환을 되는 11월 16일이죠. 엊그저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도 있었고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놨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종목이죠.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서 장대양봉도 있었고 이틀 동안 조정도 있었고 오늘 제가 매수가격을 말씀드리면 22,950원 어제 종가 부분인데 23,000원 초반대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공략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매수가격을 23,000원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손절서는 2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이런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해서 끌고 하다 보면 흑자로도 전환되어 있고 부채 비율도 없고 유볼도 탄탄하고 그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흑이병 주기세포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장세를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 승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말씀드리면서 갑주 종목 코아스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아 내일이네요. 내일 수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장중에서 합니다. 8시 반부터 방송창을 열 건데요.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채팅창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생방송으로 유료방송이었는데 무료방송으로 공개방송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21일 22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김소년 멘토와 함께 대구와 부산을 강연회를 갑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라든지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결제, 추경매수 하시면 안 좋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박스톤 시장은 계속 양호하게 움직여주는 시장입니다. 종목별로 잘 접근을 하면 분명히 재미있는 시장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익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종목들 찾아서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유심있게 보고 내일 아침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상전의 이종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